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월을 되게 열심히 보내고 지금 2월에도 지금 중순쯤에 다다랐어요. 2월이 달이 짧다 보니까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날이 좀 짧아요. 3월이 되기 전에 근데 이제 3월 초에 또 3월 학력평가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딱 이 시점에 너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 3월 학력평가도 있어 얘들아 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것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3월 학력평가의 의미 그 세 가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3월 학력평가의 의미는 첫 번째 총복습의 의미고요. 두 번째 새 학년 시작의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형 문제 적응의 의미예요. 첫 번째 지금 총복습의 의미부터 볼게요.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특별히 시험 범위 자체가 예비고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수학의 전범이에요. 그리고 예비고2,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1 수학, 가형, 나형 공통으로 고1에 배웠던 수학 전범위가 시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겨울방학 1월, 2월 지금 접어들면서 빡세게 공부하는 부분이 예비고일 친구들은 고1에 배우게 될 수학이죠. 이거 열심히 공부하실 거고 우리 2학년 친구들 수원, 수2, 확통 여기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2학년 당장 가서 내가 봐야 될 내신 시험의 어떤 범위다 보니까 여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 한켠으로는 선생님 저 2학년인데요. 1학년 거 수학에 빵꾸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수학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복습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빵꾸가 좀 난 것 같아요. 거기를 언제 복습하죠?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복습하고 우리 고1 올라올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복습을 해 2월에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월에 왜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겸사겸사 3월 학력평가의 시험 범위가 중등, 그 다음에 1학년은, 2학년은 고1, 수학 전체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내가 언제 여기 복습해야 될 그런 과목이긴 한데 언젠가는 복습을 한 번쯤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해요? 지금 해요. 이번 계기로 3월 학평을 준비한다는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쫙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도형, 함수, 방정식, 수화식, 확률, 통계 이런 부분 한 번 쭉 복습하시고 1학년 같은 경우에, 2학년 같은 경우에 함수, 방부 등 도형의 방정식, 집합 경우의 수 고1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 내가 빵꾸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전체 개념서를 가지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빵꾸난 부분만을 골라서 복습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3월 학평을 준비하면서 최적의 상황이 되는 거죠. 3월 학평을 내가 준비하면서 지난 교과 과정의 내용을 복습 한 번 해보자. 총복습의 의미를 가져요. 3월 학평은. 두 번째는 새학년 시작의 의미. 언제 시험 보냐면 3월 7일 날 시험 봐봐, 얘들아. 2019년 3월 7일 날. 3월이 딱 되면 새학년이 되니까 얼마나 설레겠어. 그쵸? 특히나 예비고일 친구, 1학년 친구들은 중학교랑 다른 학교, 고등학교에 와서 새 시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2학년 친구들도 1학년 때랑 좀 다르게 나 2학년부터 진짜 잘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새학년 시작이에요. 3월 7일에 시험을 봐요. 이 시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는데 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되게 잘 나왔다. 그러면 새학년이 좀 상큼하고 새학년의 시작, 첫 출발이 좀 신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3월 학평을 그런 김에 조금 공부를 해서 웬만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겨울방학 때 공부한 거 실력 발휘.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은 내신의 시험 보는 1학기 과정에 나가는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실력 발휘를 하려면 4월이 돼야 돼요. 그치? 근데 3월 초에 처음에 3월 학력평가라고 하는 시험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조금은 뭔가 성적이 좀 오르고 좋은 점수가 나왔을 때 그 어떤 긍정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이라든지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3월 학평을 좀 열심히 해보자. 새학년 시작의 의미다. 새학년을 상큼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3월 학력평가가. 자, 세 번째는 수능형 문제의 적응입니다. 내신 시험이랑 모의고사 문제랑은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그쵸? 수능형의 문제죠. 모의고사의 문제는. 그리고 수능 시험과 동일하게 30문제를 100분에 봐요. 수학 얘기하는 거예요. 30문제를 100분 동안에 봐요. 내신 시험은 30문제 100분 동안에 보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100분 장시간 동안 30문제 정말 긴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푹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장시간 그 3월 학력평가를 보는 그 하루는 엄청 장시간 앉아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쵸? 자, 그런 어떤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은 적응을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좀 대비하고 그거에 좀 몸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 내신에도 우리 3월 학력평 학력평가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죠. 수학도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에서 살짝살짝살짝 좀 바꿔서 내신에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3월 학평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체크해 보셔야 될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어떤 3월 학평의 의미는 총 3가지, 총복습의 의미이기도 하고 새학년 시작의 의미이기도 하고 수능형의 문제의 적응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뭔가 공부를 하고 3월 학평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학력평가를 그럼 어떻게 대비했으면 좋겠느냐? 대비는요. 4번 기출분석, 기출문제풀이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는 건데 2018년, 2017, 2016, 2015, 2014 뭐 쭉 역대 기출문제들 있죠. 3월 학력평가 그런 기출문제들을 쭉 풀면서 그냥 문제를 풀고 문제 읽고 아, 잘 몰라 해설보고 끝나.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기출문제의 분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도대체 분석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시는 게 사실은 분석인데요. 내가 어떤 문제를 봤는데 도형에 관련된 문제예요. 계속해서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도형의 성질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 내가 개념으로 공부했던 것인데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떡해요? 그 개념을 따로 정리하는 거죠. 여기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도형에 관련된 성질이 어떤 게 이용이 된 거지? 여기서 왜 나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 그리고 또 다음 년도, 다음 년도의 어떤 그런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서 이거랑 유사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나? 이런 성질들이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출제자는 왜 이 문제 안에서 그런 도형의 성질을 물어봤을까? 나는 왜 여기가 빵꾸가 났을까? 이런 거를 꼬박꼬박 꼼꼼하게 생각하시면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시는 게 기출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등급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기출문제풀이가 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문제를 못 풀거나 몰랐던 개념이 있으면 그걸 따로 정리하는 거. 전체 어떤 고일수학 전체를 어떻게 지금 다 개념을 봐? 지금 그렇게는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내가 빵꾸난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 기출문제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기출문제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약했지?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3월 학평도 대비를 하시는 것이고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 풀이만 제대로 잘 되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등급 정말 어려운 한도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극복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열심히 하시는 게 답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 한 달 공부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 캐스트 영상을 찍는 이 시기도 벌써 한 15일 전, 몇 주 안 남았을걸요? 자, 1주, 2주 정도만 하시면 돼요. 복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3월 학력평가는 아까 선생님이 방금, 좀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내신 시험처럼 학생부에 반영이 바로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로 딱 잡고 자, 이 기간 안에 내가 복습하면서 마무리 지을게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3월 학력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3월이 되면 꽃도 피고 그다음에 이 추운 겨울에서 모든 만물이 막 이렇게 활짝 펼 텐데 여러분들도 3월 학력평가 좀 대비하셔가지고 성적 향상 많이 되시고 그래서 첫, 새학년의 첫 출발을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3월 학력평가 정말 좀 대비를 해서요. 잘 보시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